지금 어딜 무비는 거야? 흉혈이? 경곤씨 손 따뜻하다 흉혈이 아니 뭐해? 야, 호투를 얇게 해보는데 뭐 더워 호떡이 왜 이렇게 끼지? 남자랑 때부터 어허, 그만! 아, 아, 무서워? 왜 이러는 거야? 자,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김예림 얼굴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공개! 안녕하세요, 언밸롱이에요 오늘 서울에 왔냐 2대1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덱스 같은 남자를 섭외를 했습니다 진짜요? 오! 나 진짜 마음에 들면 사람 잡고 가, 그냥 아, 가버려도 돼 아, 어딨지? 저기요 저 남자야 어? 어때? 미친만요? 허허허허허허헣 oure의 게스트 데에스 님은니다 대스! 대스입니다 대.스 대.스 대.지 대.자에 대.지 대.자에 마, 데.스 너무 멋있다 진짜 시크하면 어쩔 건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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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건데요 오늘 리프니들 왜 그러시죠? 아, 멋있다 진짜 이 남자 가지고 싶다 멋있다 이 남자 이 남자 계집에서는 어떨까? 뼈는 가릴까? 뼈는 어떻게 쓸까? 오줌마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는경섭입니다 2대1 데이트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2대1로 데이트를 하면서 최종 선택까지 받는 그런 시간을 한번 초이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늘 경섭씨한테 초이스 받아야 돼 아.. 고민되는데요? 시발 아 시발 오늘 OOTD 좀 고민했어요 예림씨의 취향을 몰라서 연상이다 보니까 좀 귀여우면서도 섹시하지 않을까 오.. 네.. 오늘 가을처럼 저는 뭘 모르시고 나중에 경섭씨가 추우시죠? 아 큰 그림이구나 그렇죠 예림씨 오늘 OOTD 오늘 저는 완전 큰 만남에 너부터 이렇게 섹시하게 차려입고 나오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큐티 선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큐티 불알이요? 큐티 불알이요? 네 불안으로 없고 어때요? 어떤 쪽이 더 취향이죠? 근데 이제 태양을 피하고 싶은 선글라스 좀 벗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매움척이야 짧게 만나기로는 은별씨가 좋고요 결혼 상대로는 다나한 취향이 좋은 것 같아요 미래를 봤을 때 예림씨가 한 번 따먹기는 은별이가 왔는데 한 번 따먹기 일단 선글라스 엄마꺼 코트 70만원짜리 아울렛 할인해서 반값 할인으로 그럼 결국에 30 얼마 아닌가요? 바지는 뭐죠? 전장바지인데 바지는 옛날에 면접볼 때 입었던 완전 격식을 차리면서 캐주얼한 면접볼 때 입었던 배에는 뭐 들어오신거죠? 배에는 실용성을 추구한 핫팩입니다 어때요? 여림씨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당장 이 옷가랑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고요? 네 가도 돼 근데 왜 보러? 갈게요 왜 보러? 1분 후착이에요 청년분들 데리고 걷기 할 수 없죠 계산하시는 건가요? 뭐지? 빠져든다 머리카락 진짜 뭐하는데? 우와 국민체조 시작 어? 청년분들 택시 오셨습니다 문 열어주시나 혹시? 우와 이 남자 미쳤다 이 남자 미쳤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받아주셔 그냥 가자 그래 우리끼리 가자 그럼 우리끼리 가자 아 탔어 자 그러면 밥을 카차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워 아니 전현이? 아니 전현이 지금 어딜 뽑히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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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되는 거야? 안되겠어 손 시려 인현이? 인현이 인현이 경섭씨 손 따뜻하다 오 씨 인현이 어머 어머 대낮에 술 먹는 것도 아닌데 이거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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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아 아쉬워 아 아쉬워 어디 갔지 어디지? 아 아 아 미친년 아 아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뭐 먹죠? 일단 저는 불고기 어니언을 탔고 좋아 좋아 정백 하와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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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어? 아 시발 한녀도 아니고 누가 하와이안는데 저거 발릭 바질 아 바질 바질 그리고 대파크림 오븐 파스타 하나 먹자 아 대파크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사장님 이 커터로에서 불고기 어니언 탔고 포테이토 죄송하지만 여기다 한번 체크해 주셔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옛날에 올 때랑은 좀 많이 바뀐 사장님이 바뀌셨나 봐요 우와 브이표 진짜 멋있게 하다 제 마음에도 체크패스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 12년이? 은결이는 타트로 치자 아 아 요즘 먹지 않아요? 응 아니 뭐해? 아 아 더 더 야 옷도 얇게 입었는데 뭐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냐고 아 그래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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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이렇게 스틱히 끼이지? 뭐 스틱히 끼이지? 왜 난 왜 이렇게 스틱히 끼이지? 아 아 경사씨 왜 왜 아까 손톱 다쳐요 어 저 손톱 다친 걸로 손톱 안다쳐요 너무 아팠어요 아 지금 뭐 하세요? 아 와 진짜 개싱단다 진짜 알파마 너무 아 아 아 너무 멋있다 아우 향기로 어 진짜 잘 울린다 근데 둘이 아 진짜 왜 말을 안하고 왜 얼굴로 숨고 보려고 해 저희 마음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아 통화했어요?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뭐야 인연 지금? 당돌한데? 뭐야? 당돌한 여자가 제일 좋아 그거 뭐예요? 몰라? 뭐예요? 또 뭐예요? 아 나도 웃었잖아 세대 차이라면 안 되겠네 그게 뭐야? 나랑도 잘 좋아한다니까 당돌한 여자가 제일 좋아 당섭씨의 마음을 훔치려면 틀을 많이 알아야 돼 대화가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오빠 틀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인데 마이너스인 거 같은데 그거 나왔다 씨 막 인스타 하고 그래 너? 네 인연 하는 거 다 아는구나 이거 이제 스토리에 올리면 경협씨랑 친해져야 되네 아 뭔지 알려드리 나도 올려야겠다 밴드에 올려야겠다 밴드에 올려야겠다 밴드에 네이버 밴드 좋죠 네이버 밴드 저희 아버지도 자주 이용해 어 뭐야 우리 아 혹시 그릇 주세요 혹시 개밥인가요? 뜨거울 거 같은데 아 맛있어요? 어때요? 좋아 좋아 너무 맛있네요 어 너무 맛있어 좋아 좋아 저기요 아 인연이 어허 그만 서로 싸우지 마세요 우리 너무 추했어 아 그니까 남자 하나 때문에 아 그러지 말자고 추잡게 남자 하나 때문에 이러지 말자 신선하게 행동해 묻었다 안 잡혔어 아 씨 아니 이거 자리가 불편한데? 뭔가 불편해 응 그래 아니에요 이렇게만 불편한가? 너무 안싶다 안싶다 아니 그냥 편해요 여기서 막 먹어서 더 네 뭔가 의자가 너무 불편해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 아 아니요 네? 네? 저 맥주요 저 맥주요 왜요? 아 맥주로 가오면은 흰머리 새치해진 거 아니에요? 흰머리 새치해진 거 아니에요? 흰머리 새치할 거 같아요? 어? 엄마 또 할머니인데 맛있어요? 맛있어? 네 아 맛있다 그죠? 아 뭐 맛있네? 뭐 더 안 드세요? 먹어요 뭐해 너? 왜요? 뭐 이가 불편해요? 뭐 왜 이렇게 느껴? 왜왜왜 먹고 콜라 와있어서? 응 이상해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했나 끼였어요? 어디로 가야되지? 나 여기 되게 좋다 진짜 소리좋아 아 나 소리좋아 우와 이런것도 있어 서울에 어? 이런게 뭐야? 스크랍스가 여기 있어? 우와 뭐야 스크랍스 야 수족간도 있다 하하하하 진짜 대박이다 야 대박 야 이런것도 있어 다른데 어디고 있는 거 맞고 힙하다 힙하다 힙 아 연예인의 동네여서 아 여기 연예인의 동네야? 아 홍대에 맞지 않아요 아 한남동에 맞지 않아요? 한남동 한남동 한남들이 가는 거 아니야? 지금 한남동 귀환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홍대를 잘 즐기고 있는 게 맞을까? 하하하하 그럼 어떻게 생각해? 홍대에서 어 한남동 마당이랑 연남동이랑 쭉 이어지는 통통 그 거리가 원래 쭉 그 젊음의 거리 임별이 홍대에서 많이 놀았나 봐 아 아 그게 아니라 오빠 오해야 너 엠비도 가봐주자 엠비? 엠비가 뭐지 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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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럽이에요? 나 이명호 풍이야 하하하하하하 엠비 엠비 아 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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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언니는 약간 한국과 한국과 인연이 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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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왜이런 experter 아니 어디가 어디가 있 presidency 안 돼 안 돼 인간의 도래 지켜 오케이 오케이 미쳤나 봐 institution 거의 대기 추해 추해 엠비 여기가 안입 아니야? 아니야? 어딘데?